어미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격이 아닙니까. 관세음보살 영엄이야기. 삶이 힘들고 허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궁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알면 최상의 연락이 있으니 열심히 참선하여 마음자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선한 인연을 만드는 불가해한 힘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자리에 좋은 인연의 시가 싹트는 것입니다. 밥을 얻어 먹으며 안면도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 다시 계룡산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그 난리통의 기도의 인연으로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얘기인데 인민군에게 잡혀 계룡면 면소 제지의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다른 곳에서 잡혀온 사람들 30여 명이 그 좁은 방에 쪼그린 채 닷새를 지냈는데 나는 관음주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관음주력만 하며 닷새를 보내고 나니 해걸음에 소장 지서장이 나를 불러 절로 돌아가라더군요. 귀 돌아볼 겨를 없이 절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스님이 지서로 와서 사정사정한 덕에 내가 방면이 되었더군요. 나는 관음주력의 영엄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머지 사람들은 공주로 끌고 가 길에 죽 세워놓고 따발총을 난사해 다 사살해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그 무자비한 사살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는 갑사 위에 사는 대처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간 후 아버지는 스님된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닷새밤을 지세운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총알을 여섯 군데나 맞았는데 모두 살갗을 스치기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는 그런 기적도 있는 것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잡혀온 3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잡혀 오자마자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신혼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와 절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가고 바로 타개를 했으니 어미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격이 아닙니까. 실로 눈물겨운 일이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대학생의 형은 인민군에 잡혀 대전 교도소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일 밖에 나갈 일이 생기는데 나가는 즉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답니다. 정말 아침이 되니 모두 마당으로 집합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틈에 도망을 쳐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뒷날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몸을 버려 아들을 구했고 또 다른 아들은 영혼이 되어서 구했던 셈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불가해한 인연의 힘인 것입니다.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자리를 평쾌하는 것이 참선이고 내 몸을 안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둘 다 중요한 불자들의 실천사항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마음자리를 잘 조절하여 평쾌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좋은 인연의 실체를 영위하는 지혜를 가꿔야 합니다. 샵동고길 타대종사 샵기도 관세흠 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아들을 살리심에 수의찬탄합니다. 성불하세요 부처님 법을 전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